제가 젊은 날엔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한 100여 권 정도 썼죠. 일을 참 많이 했고,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 글 쓰는 재주가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쓰는 어휘, 그 사람이 쓰는 표현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한번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소설가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쭉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쉬어가는 시간에서는 김규나 소설가 이야기를 한번 소개한 게 좋겠다. 조선일보에서 비교적 인기 있는 그런 글입니다. 글인데 제목이 월북인지 아닌지 왜 중요하냐고요. 개인의 진실을 짓밟은 거짓 대위,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은 그 많은 소설가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사 문제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글 쓰는 재주를 합쳐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쉽지가 않은데 168회까지 이렇게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문사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죠.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김규나가 참 월북을 여러분들 인정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월북을 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평생 동안 월북자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이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월북을 인정하면 뒤를 봐주겠다는 것이 그 진실 여부는 수사를 과정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지겠죠. 한쪽 일방적인 의견만 가지고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월북을 인정하면 뒤를 봐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다 자식을 가진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이득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버지가 월북자라는 것을 월북자가 아닌데 월북자로 인정하면 돈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짓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선거를 부정으로 여섯 번이나 치를 수 있는 정치 세력이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나라 팔아먹지 않은 게 다행인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가장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사악한 죄는 선거범죄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섯 번이나 여러분 선거를 훔칠 정도 되면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겁난 겁니다. 선거범죄가. 선거범죄는 양심이 마비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범죄거든요. 김규나 소설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일 더불어민주당이 평화는 최고의 안보, 대화의 물꼬를 다시 틔우자는 이상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부국 강병이 최고의 안보이고 그 결과가 평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언제나 북한을 평화 제공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계승 사무소를 폭파해도 미사일을 쏘아대도 심지어 자국민을 처형해도 분노할 줄 모르는 당입니다. 참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평화라는 것은 힘을 가질 때 부산물로서 평화를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여기도 보면 평화라는 것은 자기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국방력과 경제력과 외교력을 갖출 때 부산물로서 평화를 갖게 되는. 평화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집권 전부터 시작해서 선거를 훔친 거 아닙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그리고 여러분 집권부터 시작해서 집권 시작일부터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뭘 했습니까? 모든 국정운영의 초점은 정권 재창출에 둔 겁니다. 좌파 장기 집권의 목표를 두고 모든 경제정책이든 사회정책이든 펼친 겁니다. 여러분 정권 재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부산물로서 정권이 재창출되는 거지 정권 재창출 자체가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평화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고방식이 완전히 뭡니까?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의 머리구조하고 다른 겁니다. 평화는 부산물로서 가지게 되는 거지. 평화 자체를 아무리 노래 부르고 여러분들 외친다고 해도 평화가 주어질 수 없는 거죠. 정권 재창출도 뭡니까? 잘 하다 보니까 정권이 재창출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해서 뭡니까? 선거 부정을 때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생각이 반듯해야 인생도 풀리고 모든 게 다 풀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뒤틀리니까 평화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고 정권 재창출이 목표가 될 수 있으니까 부정선거도 어마어마하게 저지르고 뭡니까? 저 자세로 그냥 북한에 뭡니까? 그냥 굴종적인 자세를 보인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국강병이 최고의 안부의 그 결과 평화가 있는 건 아닙니까? 평화가 여러분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바이프로닥라는 것이고 정권 재창출이 바이프로닥트인데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다. 그냥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뭡니까? 완전히 가재붕어 개처럼 여길 수 있는 정책을 마구 쓴 거 아닙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선거를 지키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최근 국방부와 해경은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둔 씨의 월북 의역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당시 청와대는 월북의 방점을 두고 수사라 지시를 무시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압력을 넣고는 월북이 해경의 단독 판단이라고 발표했다. 남북한 군사통신성이 막혀있어 어떤 구조노력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모든 것이 다 거짓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을. 존재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존재 자체가. 동심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 팔아먹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실수가 있고 미흡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뭔가 아니까 그래도 윤석열이 잡았으니까 나았지 이재명이 잡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냥 위로를 받는 거죠. 이재명이 잡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짜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었을 것 같아. 김균아 소설가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히틀러 치아의 독일. 굶주림을 벗어날 길 없던 청년은 자원 입대를 했고 하지만 전쟁에서 크게 다치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다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는 가슴에 품었던 애국심을 회의한다.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할까? 개인을 이용하고 쉽게 버리는 국가라면 충성심이 무슨 소용일까? 그런 개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 꺼져버려야 된다면서 환별한다. 위에서 소개한 그런 독일의 어떤 소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의 발견, 개인의 보호, 개인의 위대함. 모든 종류의 전체주의는 개인을 그냥 깔아뭉개는 거죠. 지금 월북진이 따진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것이 결국 뭘 뜻하는 거 아닌가? 우상호 씨가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을 그냥 그대로 적나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럼 우상호 씨의 의견반이 아니고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개인을 바라보는 그런 소위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거짓 명분을 앞세우면 개인은 얼마든지 하찮아질 수가 있고 주적의 비비를 맞추려고 희생된 국민을 조국의 배신자로 매도하고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오명을 씌우기도 한다. 사실이 드러나니까 월북인지 아닌지 왜 중요하냐고 따진다. 이 우상호 이야기죠. 북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들 국민 개인의 진실과 원통함 왜 그토록 쉽게 외면하는가? 여러분 나라가 선진화가 된다는 것 나라가 소위 정상상태로 된다는 것은 국민을 귀하게 여기는 정체가 행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국민을 귀하게.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하대를 받았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억울하게 피격을 댄 이대진 씨 그 형님되는 이래진 씨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가해졌던 문재인 정부의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단순히 그 사건에 거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 근본 원인을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은 결국은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면 언제든지 정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민을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국민을 위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선거를. 무너진 선거를 우리가 지켜야 우리가 사람답게 대접을 받고 아이들한테 노예 상태를 물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근본 원인.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우리 이대진 씨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고초와 그 원통함을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거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권한이 어디 있느냐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권력을 창출하는 방법을 선거 부정을 통해서는 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국민들을 위하할 필요도 없고 국민들을 이렇게 대접할 필요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북을 여러분들 인정하게 되면 뒤를 봐주겠다. 이런 발언의 모든 여러분 권한은 뭔가 하니까 권력은 국민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냥 뭉개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선거 부정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저마다 역할을 자리에서 십시일반으로 힘을 더해서 이 문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이대진 씨의 억울한 죽음에서도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